연일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. 서울의 최고 기온이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예년보다 높겠습니다.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낮과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니까요. 환절기, 감기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어느덧 내일 모레면 대망의 수능일입니다. 수험생분들은 날씨도 챙기셔야죠. 아침에는 맑은 하늘에 큰 추위도 없어 수험장 가는 길 큰 불편은 따로 없겠습니다. 다만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양이 5mm 미만으로 적고 사실상 저녁 무렵이라 큰 별반 차이는 없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우산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. 안개나 먼지 없이 시야도 깨끗하게 트여 있습니다. 오늘 별다른 비예보 따로 없이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.8도, 대전이 17.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앞으로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, 대구가 20도로 전국적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목요일에 내리는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. 일요일에도 수도권과 영서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列